선수들은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준비한 노력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FA컵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수 오늘은 변화를 많이 줬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오랜만에 출전한 선수가 제 역할을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 초반에 실점을 하면서 흔들렸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건 선수님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1, 2군이 따로 없습니다. 1군이 따로 없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에 조금 방향이 틀어졌는데 물론 저희한테도 FA컵이라는 대회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금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지금까지 상호라든지 재훈이 퇴외도 마찬가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미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미를 많이 했는데 휴식을 주자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도 선수가 부상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첫 경기가 인천으로 대진이 됐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가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첫 경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런 마음가진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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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